안녕하세요. 공연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1년간의 시간동안 사실 저는 우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저는 녹음실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사실 1년을 지하에서 보냈다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BAP로 활동하는 기간에는 거의 작업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많이 좋은 음악 우리 작곡가 형들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또 BAP만의 색깔을 가진 많은 음악들이 나온 것 같아서 항상 행복하고 2013년에는 좀 더 BAP만의 색깔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. 2013년도 녹음실에서 작업하느라고 아마 보낼 것 같지만 항상 음악 만들 때의 뿌듯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작업할 테니까 여러분들 BAP의 음악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BAP가 드디어 1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데 있어서 우리 베이비들의 힘이 가장 컸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열심히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여러 베이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항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사실 저희가 데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내라는 게 정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앞으로 저희 BAP 1년, 10년, 100년 항상 계속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BAP가 될 테니까요. 우리 베이비들도 항상 변하지 않고 착하고 이쁜 베이비들이 돼서 저희 BAP와 함께 쭉 걸어갑시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멤버들 항상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힘찬입니다. 2012년이란 시간동안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응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데뷔한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쇼케이스도 하고 창단식도 하고 할 때마다 어느 한순간에도 빠지지 않고 늘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. 항상 SN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상 비기부리면서 팬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. 항상 그런 피드백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항상 느끼고 보고 느끼고 잘 듣겠습니다. 지금 1년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1년, 10년, 100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. 네 저희 BAP를 1년 동안 많이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BA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 감사합니다. 우리 BAP, B, S, R 사랑합니다. 적당히 하세요. 적당히 하세요.